자꾸만 꿈을 꾸면 되는 거예요 아는 지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꿈에 나타나서 인사를 하고 간다거나 왜 이제 찾아왔냐 두 손 불고 빌고 있더라고요 몸 상태가 뭔가 이상하다 등에서 뭔가 푹푹 찌른 느낌? 귀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울분이 뭔가 터져날려가는 거예요 아기가 되게 겁을 먹고 있는 듯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왔으면서 너 무당 돼라 너 무당해 고통의 굴레에서 개선하기 위한 사례자의 처절한 호소 제발 저도 꿈 좀 안 꾸게 해주세요 꿈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요 이번 주 금요일 꿈속 악령에게 지배당한 사례자의 사연이 공개됩니다